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. 다 같이 외쳐볼까요? 5, 4, 3, 2, 1 생방송 투표 종료! 과연 오늘 일은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.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 투어스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주 1위 이영지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이영지씨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영지씨 이번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오늘 스페셜 MC로 함께해주신 시윤씨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. 한 말씀 해주세요. 네 저도 일단 두 MC분들이랑 음악중심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진짜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서 진짜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미국 음악의 중심 주음악중심 주음악중심 다음주에도 기대하 쇼 쇼 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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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